영양군이 비로 인해 일시 중단했던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모레부터 다시 시작해 28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영양 꽁꽁 겨울 축제는 눈썰매와 빙어잡이 체험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되면서 지난 10여 일간 1만 5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파가 다시 시작되면서 더 많은 이용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영양군은 시설을 재정비하고 안전대책도 강화했습니다.